야 질규야 너 요즘에 어떻게 지내? 말도 마 걱정이 많아 그래? 아 실은 나도 그래 뭘 그런 걸 고민하세요 그분 있잖아요 아 도사님 아 심심해 도사님 무슨 일은 인가? 저희 아버지가 일주일째 집에 안 들어오고 계세요 그래? 고민이 많겠고 저희 아버지가 어디 가면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디 계신지 그게 궁금한 거 아니야? 예 이 주사위를 굴리게 예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그럼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나올 거야 주사위를 굴려 아버지 몇 나왔어? 1이요 1 나갔어 아 뭐예요 이게? 아유 주수패 수수패 아 심심해 도사님 무슨 일은 인가? 아 예 제가 요즘에 뭘 먹기만 하면 설사를 하거든요 설사를 해? 예 그거 어디가 아픈 거야? 이거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? 그거 어려우니까 일단 여기 지장을 찍게 지장이요? 그래 지장 찍고 주사위를 두 개 굴려 두 개요? 어 몇 나왔어? 6이요 두 번째는? 2요 곱해 12 이게 뭐야? 치중 12 지장이 안 좋아 아 그게 뭐예요? 수습해 수습해 아 빠다 아 아 아 심심해 도사님 뭐 무슨 일인가 도사님이 어 앞날을 그렇게 잘 맞추세요? 나 앞날 잘 맞추지 그러면은 제가 여기 나가서 어디 갈 것 같아요? 넌 나가면 병원에 가게 돼있어 무슨 병원에 가 이렇게 멀쩡한데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받아줄게 예 1,2,3,4,5,6,7,9,10 팔이 빠졌는데요? 팔이 빠졌어? 예 병원 가 아이고 뭐예요 이게 수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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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다 네 네 저번에 守